최근 손자녀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2편은 최근 손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손자녀한테 3,300건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4,447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863억원에서 최고 2,648억원까지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편은요. 한살도 안된 영세 손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43건에서 최고 78건까지 그리고 94억원에서 최고 146억원까지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경우 더 많은 재산을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이죠.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서 다시 자녀가 자기 자식에게 증여하는 2단계 증여보다는 다이렉트로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10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1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2억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자기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또다시 2억 4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총 4억 8천만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증여한다면 비록 세대생약 할증세액 30%가 붙지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똑같이 2억 4천만원이 나오지만 30%의 세대생약 할증세액인 7200만원을 더해서 총 3억 1200만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증여인 4억 8천만원 대비해서 무려 1억 6천만원이나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령화에 따라서 노노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자녀 증여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95세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 아버지도 70세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또다시 아버지의 상속으로 상속세를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손자녀한테 미리 증여한다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자녀한테 증여한 것보다 훨씬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한 경우 손자녀는 비상속인이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증여 후 10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손자녀들 5명한테 증여한 가액이 50억원일 경우 30%의 증여세율을 부담하지만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율은 50%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6년 만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의 세율인 20%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 10억원의 상속세를 더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손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할증세액 30%가 붙는데 이것은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가 안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자녀보다 손자녀를 100배 이상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손자녀에게 증의를 한번 해보고요.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고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